네, 이번 시간에는 마우스와 관련된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우스와 관련된 이벤트는 PC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벤트죠. 스마트폰이나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에서는 또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래에는 이 마우스와 관련된 이벤트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뭔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있죠. 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새로운 디바이스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이벤트가 등장하기 마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벤트 타입이 있는가를 쭉 살펴보면 좋은데 이거 하나씩 살펴보는 건 너무 지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마우스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 그리고 클릭의 상태와 관련된 것, 그리고 컨텍스트 메뉴, 이런 걸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죠. 이런 컨텍스트 메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는 거고요.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서 제가 예제를 보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마우스와 관련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키보드와 조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엘리먼트를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하고 싶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지 또는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했는지 또는 알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은 예, 이벤트 객체의 프로퍼티 중에 시프트 키, 알트 키, 컨트롤 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이벤트 객체의 클라이언트 x, 클라이언트 y와 같은 이 프로퍼티를 통해서 예, 그러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벤트와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벤트를 설정하고 또 어떻게 현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예제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예제가 검은색인 것은 여러분이 눈이 좀 덜 피곤하고 또 배터리 소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실험적으로 한번 예제에서도 검은색을 도입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에다가 제가 마우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이 밑에 있는 표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제가 왼쪽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이라고 적혀있는 이벤트 타입에 인포의 774가 나오죠. 이 774는 밀리세컨드라고 해서 이 1초를 1,000분의 1로 나눈 겁니다. 자, 이걸 표시한 이유는 각각의 이벤트가 일어난 시점을 좀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클릭이 543이고 마우스 업이 543 똑같은 숫자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이벤트 타입은 거의 동시에 실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제가 시간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벤트 마우스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사용자가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웹브라우저는 어떤 상태를 갖게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코드를 보시면요. 자, 위에 있는 이 스타일은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녹색 엘리먼트는 바로 여기 있는 이 div-element 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것들 이 테이블은 여기에 있는 이 테이블 있죠? 예, 여기 있는 이 테이블 태그들이 방금 보셨던 그 테이블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자,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는 바로 여기 있는 예, 이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 엘리먼트 이고요. 그 엘리먼트에 대해서 제가 밑에 이렇게 클릭, 더블클릭, 마우스다운, 업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우리 교안에서 열거 했던 이벤트들의 리스트를 전부 다 이 엘리먼트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벤트 핸들러를 장착을 했는데요. 그 핸들러는 여기 있는 이겁니다. 자, 이게 그 핸들러고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제가 확대를 좀 하였습니다. 자, 이 핸들러가 호출이 될 때 여기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인포라는 변수에 아이디 값이 ELM, 엘리먼트를 줄인 말입니다. ELM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이벤트 객체가 갖고 있는 이벤트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이벤트 객체가 갖고 있는 이벤트 타입은 현재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는 그 당시에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그 핸들러가 호출됐는지를 알려주는 이벤트 객체의 property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클릭을 했을 때 핸들러가 호출이 되면 그 핸들러가 브라우저에 의해서 실행될 때 이벤트 객체의 property로 property 중에 type이라는 값으로 click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는 바로 그 type 값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호출되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정보와 elm이라고 하는 정보를 결합해서 info라고 하는 id 값이 elm click 이라고 하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이 객체를 info에 담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는 id 값이 elm click 이라고 하는 이 id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이고요. 그 엘리먼트를 한번 보면 여기 위에 쭉 올라가 보시면 여기 있는 이거 있죠? id 값이 elm click 이 엘리먼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먼트의 내용으로 여기 있는 543이라는 값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new date를 통해서 이 시간과 관련된 시간 객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시간 객체가 가지고 있는 property 중에 get milliseconds 라고 하는 이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현재 시간에 대한 milliseconds 값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time str 이라는 변수에 담고 그것을 여기에 있는 이 info 즉 이거죠. 현재 맥락에서는 그것의 inner html을 통해서 time str을 예 그 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time str에 적혀있는 time str에 들어 있는 이 값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현재 이벤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각각 어떤 경우에 어떤 이벤트 타입이 호출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준비가 됐고요. 한번 제가 여기 있는 예제를 실행하면서 하나하나를 하나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여기에다가 이 target element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 이벤트가 일단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 이벤트 타입은 그 엘리먼트를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타입이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더블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블클릭을 하니까 257이라고 방금 떴죠. 그 얘기는 더블클릭 이벤트 타입에 대한 핸들러가 호출됐다 라는 뜻입니다. 즉 더블클릭은 두 번 빠르게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타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우스다운은 언제 호출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 엘리먼트 안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79라고 숫자가 변경됐죠. 그럼 저것은 지금 이벤트가 발생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마우스를 누르고 있었던 것을 놓게 되면 마우스 업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우스 포인트를 마우스 클릭하고 있는 것을 놓게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핸들러 호출됐죠? 그리고 제가 이 엘리먼트 위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여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가 미친듯이 바뀌죠? 바로 이벤트가 아주 빠른 속도로 호출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바깥쪽으로 빼고 움직이면 그때는 마우스 무브가 동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버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마우스 포인트가 이 엘리먼트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호출이 되고요 바깥쪽으로 나올 때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아웃이 이렇게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메뉴는 제가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컨텍스트 메뉴 이벤트 타입이 호출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쪽 클릭을 금지하고 싶다면 컨텍스트 메뉴 이벤트 타입이 호출되는 핸들러 안에서 기본 이벤트 동작을 취소시키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이벤트 타입이 호출되서 그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될 때 여러분이 사용자가 어떤 마우스 어떤 기능키 컨트롤 라이트 시프트 그 중에 하나를 또는 전체를 누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벤트 객체가 갖고 있는 이벤트 프로퍼티 중에 Shift키 Alt키 Ctrl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예제를 보시면 제가 이벤트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중에 Alt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If문으로 감쌌죠? 그래서 만약에 Alt키를 현재 사용자가 누르고 있다면 True이고요. 누르고 있지 않다면 False입니다. 그래서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ELM Alt키 라고 되어 있는 아이디 값을 갖고 있는 엘리먼트의 InnerHTML로 제가 TimeStr 즉 현재 시간의 밀리세컨드 값을 이 자식으로 주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어 현재 이벤트 핸들로가 호출되고 있을 때 Alt키가 눌러져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살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거 있죠? 바로 여기에 값이 그 밀리세컨드 값이 표시가 될 건데요. 제가 마우스 포인트에 올려놓고 여기서 컨트롤 키를 현재 지금 누를게요.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벤트 핸들로 호출될 때 여기에 있는 컨트롤 키 이 부분이 true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작하면서 현재 시간을 의미하는 현재 시간의 밀리세컨드 값을 innerHTML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Alt키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Alt와 컨트롤 키 두 개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 두 개의 프로퍼티 모드가 true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Shift까지 누르고 있다면 이렇게 Shift까지 true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자의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여러분이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벤트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중에 ClientX, ClientY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ClientX와 ClientY의 값이 빠르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이 이벤트 타입 이벤트 객체의 프로퍼티들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